오늘은 여행사 손님 없어? 네 오늘은요 손님이 없어서 어쩌냐 있어도 문제예요 배가 좀 고프네 자 형님들 중골표 해물라면입니다 이게 무슨 해물라면이냐 형 여기 보시죠 여기 새우 있다 아입니까 국물은 끝내줍니다 형님 오 우리가 부산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럼 공연은 어디서 할지 대충 정하셨어요? 아니 아직 고민 중 아직도냐? 그냥 안 한다고 말해 그리고 내가 안 해 요리 앞에서 싸우는 거 아니다 공연장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럼 할까? 야 이런 게 어딨나? 내가 말할 때 안 한다며 응 지금은 네가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인정이가 말한 거잖아 응 아 미안 남자친구가 있었구나? 아닌데요? 이제 안 사귀어요 아 사귀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안 사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공연하는 거야? 관객도 제가 어떻게든 다 구해볼게요 관객도 모험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뭐 SNS에 홍보하고 전단지도 돌리면 되죠 그럼 할까? 빠질 거? 좋아! 아 얘들아 아 진짜 고생 많았다 너무 고마워 정말 누나 준비는 다 되셨어요? 그럼 야 우린 항상 준비되어있지 이거 인정이 혼자서 다 만든 거야? 네 급하게 준비하느라 좀 엉성하네요 진짜 우리 인정이 대단하다 고마워 저희 공연 얼마 안 남았는데 긴장도 풀 겸 맨손 체조라도 네? 아무도 긴장 안 했어 저기 얘들아 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 자 알고 보면 얘가 제일 낭만파라니까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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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다 쓰자 야 이제 멋있네 그러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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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자 배틀 파이팅 시간들 아직 나갈 거야 늘 떠 있는 태양처럼 우린 모두 함께 다시 시작된 여행 뒤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인다 그러게 온 세상을 눈 안에 다 담아 저 위로 달려가 보자 자유롭게 더 새로워질 여행의 목소리를 높여 걱정 마 It'll be fine 너와 나 계속 함께 노래할 거야 또 어둠이 우릴 가려 빛을 빼앗겨도 영원히 to be fine 포기하지 않아 난 나갈 거야 늘 떠 있는 태양처럼 우린 모두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의 성공적인 뒤풀이와 이별을 위하여 위하여 많이들 먹어 사시미의 위스키는 아니지만 마른 오징어에 캔맥주 만큼은 배부르게 대접하고 싶다 누나 공연 대박이었어요 반응도 엄청 좋았고 진짜 사랑이 달라 보였다니까요 노래도 기타도 드럼도 진짜 최고 최고 맞아 진짜 해체하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나는 너희가 다시 하고 싶다고 하면 하고 싶어 에이 뭡니까 형님 그러면 해체는 취소네 우리 밴드 단디는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해체야 난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멤버들이랑 밴드도 해보고 동생들 덕에 마지막 공연도 하고 술이 부족하지? 내가 좀 더 사올게 언니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언니 언니 언니는 밴드 해체하면 언니도 음악 그만둘 거예요? 음... 사실 소속사에서 제안이 오긴 했었거든 너무 좋다 근데 안 하려고 왜요? 좋은 기회 아니에요? 발라드라서 난 락이 좋거든 언니 락이 최고지 락이 되세요 요즘 알죠? 아니 그러니까 해체를 해야지 그래야 영주가 혼자 노래할 거 아니야 근데 영주는 계속 밴드 하고 싶다잖아 우리가 영주 앞길 막는 거라고 야 너네 나 때문에 해체하자고 하는 거였어? 정혁이는 너가 솔로로 솔로로 데뷔했으면 좋겠대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해체하자고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해체를 하겠냐 너 소속사에 연락 온 것 때문에 그래? 나 발라드 안 한다고 했지 나 10년 전에 너네 만난 순간부터 뼛속까지 락앤롤이라고 너네가 나 책임져 나 화이트 잘 나 죽을래? 어 반디 해체 취소야 우리 한 번 외칠까? 나 낭만 판 거 몰라? 뭐해? 네 단디 대자 단디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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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